이 h 칸은 역사에서의 예언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역사관은 일반화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관은 비록 특정한 예언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행동에 대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일반적인 지침은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관은 특정한 사건을 예언할 수는 없는데 이는 특정한 것은 유일하기 때문이며 또한 거기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들이 어느 정도는 루리타니아 사회에 관한 특정한 지식에서 어느 정도는 역사연구에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게 될 결론은 루리타니아는 누군가 촉발시키기라도 한다면 혹은 정부 쪽에서 손을 써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혁명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식의 결론입니다. 네번째 논제에 대해서는 역사가의 관점은 그가 행하는 모든 관찰에 불가피하게 개입하며 그래서 역사는 그야말로 상대성으로 가득 차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h 카를 만화임의 말을 인용하여 경험을 포괄하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범주마저도 관찰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가 종교와 도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역사가는 어떤 초역사적인 힘에 위해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역사란 말하자면 조커 카드가 없는 트럼프 게임과 같다는 것을 전제하며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파스테르나 아인슈타인은 사생활에서는 성스럽다고까지 할 만큼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성실한 남편, 잔혹한 아버지, 파렴치한 동료였다고 가정한들, 그들의 역사적 업적이 조금이라도 폄하될 것인가? 그러므로 역사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종교나 도덕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업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역사가는 자신의 책에 등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옆길로 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장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커세이션인 히스토리는 역사의 연구는 원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역사가는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역사가란 새로운 것들에 관해서 또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이해윽칸은 말합니다. 과거에는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원인과 결과의 질서정연한 전후관계 속의 배열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이 공인된 교리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역사에서 법칙이라는 용어는 사라졌고 원인이라는 말마저 유행해서 사라졌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 역사에서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설명 엑스플레네이션 이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상황 논리 로직 오브 더 시추에이션 나 사건의 내정 논리 이너 로직 오브 이벤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왜 그것이 발생했는가라는 인과적 연구 방법에 반대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기능주의적 연구 방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능주의적 연구 방법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기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을 포함하는 것 같고 따라서 우리들은 왜 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가라면 자신이 수집한 원인들의 목록을 앞에다 놓고서는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든가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정시키게 될 원인들의 일정한 위계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원인이나 어떤 범주의 원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또는 최종적인 분석에 따라서 궁극적인 원인 즉 모든 원인들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직업적인 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연구 주제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입니다. 과학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역사가의 세계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과 같은 현실세계의 복사판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가가 효과적으로 현실세계를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작업 모델입니다. 역사가는 과거의 경험에서 즉 그가 입수할 수 있을 만큼의 과거의 경험에서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을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을 출연해요 그것으로부터 연구의 지침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란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텔컷 파슨스의 말을 빌리면 역사는 실체에 대한 인식적 지향의 선택체계 셀렉티브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인과적 지향의 선택체계입니다. 역사가는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중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전후관계를 자신의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의 모형에 짜맞추는 역사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진보로서의 역사 히스토리 AS 프로그레스에서 이해치 칸은 진보 프로그레스와 진화 에볼루션 에 관한 혼란스러운 생각을 제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하였고 다윈의 혁명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분됩니다. 어떤 유럽의 아이를 중국인 가족에게 맡기면 그 아이는 피부는 희지만 중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피부색의 형성은 생물학적인 유전이며 언어는 인간의 두뇌를 매개로 하여 전승되는 사회적 획득물입니다. 역사가 쓰여진 이래 인간에게 중요한 생물학적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대인은 그동안의 여러 세대의 경험을 습득하여 그것을 자신의 경험에 합체시킴으로써 사고의 유효성을 몇 배나 증가시켜 왔습니다. 역사란 획득된 기술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의 진보는 자연에서의 진화와는 달리 획득된 자산의 전승에 의존한다는 것은 역사의 한 전제입니다. 6장 지평선의 확대 더 와이드닝 호라이즌에서 지금까지 이해치 칸은 역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으로 제시했고 역사가도 그 과정 안에서 움직여나간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 시대의 역사와 역사가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게끔 합니다. 2. 역사의 위치 h. 칸은 먼저 역사 과정에서 눈에 띄는 모든 발명 혁신 새로운 기술에는 그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는 법입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난 후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견해의 확산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비평가들의 지적이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명부를 만들어낸 것은 자동차의 출현이라고 한탄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원자력이 파멸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이용되어 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원자력 이용의 방법과 수단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은 이성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점점 더 철두철미하게 의식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칸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의 모습이 변한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15세기와 16세기의 그 위대한 시대를 특징지였던 것은 신대륙의 발견과 지중해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으로의 세계 중심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로부터 약 400여 년이 지난 후 세계의 중심은 완전히 서유럽을 떠났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현재 서유럽이라는 부조건물이 딸린 영어사용권 세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또는 오랫동안 계속 거기에 머무를 것인지는 결코 분명치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를 조율하는 것은 동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땅덩어리라고 생각됩니다. 변하지 않는 동방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대단히 낡아 빠진 상토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칸은 모리슨 교수가 역사는 건전한 보수적인 정신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격동하는 세계, 진통하는 세계를 내다보고 나서 진부하기조차 한 어느 위대한 과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움직인다 and yet it moves.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적 관점의 실증사관의 실증주의 역사학에서는 역사가의 일이란 과거의 사료를 수집하여 그저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역사기록으로서의 역사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관은 물리적 한계로 모든 사료를 수집해 나열할 수 없으므로 사료를 취사선택해야 하고 그 안에서도 서술순서나 묶음, 불량 등을 통해 역사가 개인의 견해를 첨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e.h.카는 역사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며 실증주의 역사학과 아르치 콜링우드식의 주관적 이상주의 역사관을 모두 비판하며 역사는 사실 자체에만 함몰되는 것도 역사가의 주관 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e.h.카에 따르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흔히 역사란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도 않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일단 사료를 기반으로 사실을 추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료는 그 사건의 일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료를 통한 재구성으로 그 사건을 완벽히 되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건의 목격자, 증인도 사건 속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인식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교통사고만 해도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당사자는 물론이고 목격자들마저 평가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는 역사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즉, 역사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이 책은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가 개인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찾고 학설의 끊임없는 재검토와 사료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거나 반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은 과거의 수동적인 기록기계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과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실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사실, 즉 역사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정보와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입니다. 이 에이치 칸은 역사가들이 그들 자신의 편견과 의제에 따라 과거의 사실 중 어느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바꿀지 임의로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에서 상대주의와 역사적 분석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우발성을 거부하는 역사 작업의 본질에 대한 이 에이치 칸의 견해는 논쟁적이었습니다. 1967년 제프리 엘튼 경은 그의 저서 역사의 실천 The Practice of History에서 이 에이치 칸가 역사적 사실과 과거의 사실을 변덕스럽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과거와 과거에 대한 매우 오만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휴 트레버 로퍼는 이 에이치 칸가 역사의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역사적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근본적인 관심이 부족함 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레버 로퍼는 역사에 가능한 대안적 결과를 검토하는 것은 팔러 게임이 아니라 역사가 작업의 필수적인 부분 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레버 로퍼는 역사가 될 가능한 모든 결과와 모이든 측면을 살펴 으로서만 연구기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역사의 승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가능한 유일한 결과로 취급하는 이 에이치 칸의 관점을 채택한 역사가는 트레버 로퍼에게는 나쁜 역사가였습니다. 1963년 역사잡지 히스토리셔의 차이즈 크리프트의 리뷰에서 안드레아스 힐 그루버는 보수 자유 실증주의 역사가에 대한 이 에이치 칸의 위투와 아이러니컬한 비판에 대해 호의적으로 썼습니다. 영국 철학자 w h 월신은 1963년 리뷰에서 그가 그날 아침 식사로 건배를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월신은 역사가가 역사 위에 서지 않고 대신 자신의 장소와 시간의 산물이며 과거의 사실을 역사의 사실로 결정한 이 에이치 칸의 말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헬레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에이치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를 통해 역사는 언어라는 인간의 두뇌를 매개로 하여 전승되는 사회적으로 획득된 기술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48번째 책 인문학 부문 18번째 책 에드워드 헬레카 가 1961년에 출간 안된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